올해 나이 92세, 이름은 김복동, 피해자입니다. 2차 대전 때에 일본에서 전여 강제 모집이라 각 군 면마다 몇십 명에서 모집을 하라. 만약에 거역하는 날이면 일본을 거역한다 해서 조선에서 살지 못하고 전 재산 몰수하고 다른데로 추방시킨다. 내 나이가 만으로는 14살이고 우리 나이로는 15살이었는데 힘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겠죠. 공장이라면 죽게 하겠나 하고서 간 것이 공장이 아니고 일본군에 상대하는 공장이었습니다. 근거의 목숨만 살아서 집에 오니까 나이 22살이라더라고요. 8년이라는 세월로 암흑 속에서 근거의 목숨만 살아 돌아온 우리들이 일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구만 해도 자기네들이 한 짓이 아니다. 돈 벌이러 갔다. 민간인이 한 짓이다. 아직까지도 일본이 한 번도 사죄 한 배가 없어. 역사를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소녀상을 설립했고 앞으로 후손들이 자라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비극이 있었구나 하는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을 자기네들이 치아를 달아야 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시민의 시대인 줄 아는 뭐였지요. 우리들이 한 짓이니까 모든 것을 할머니들 용서해 주십시오. 이러하고 사죄와 법적 배상. 일본 정부가 사죄할 때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협조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들이 죽기 전에 사죄 받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